as can as as can 우리가 as as 구문에서 많이 공부할 때 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제가 여러분께 특강할 때 as 뒤에 형용서나 부사 오고 as 다음에 주어 다음에 can 루트 뭐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라고 하는 구문으로서 많이 쓰입니다 자 애주가 형부가 있어요 장면 연상 했나요 반드시 이미저리화를 해야 됩니다 애주가 형부니까 애주가가 캔맥주 캔맥주를 마실 수 있는 데까지는 저도 마십니다 하는 그 장면을 느끼세요 자 애주가 형부가 애주가 캔맥주 마실 수 있는 데까지 저도 마셔요 연상해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애주가 형부 애주가 캔맥주 마실 수 있는 데까지 애주가 형부가 애주가니까 캔맥주 마실 수 있는 데까지 뭐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as 형용사 부사 as 주어 캔을 애주가 형부가 애주가가 캔맥주 마실 수 있는 데까지는 마신다고요 애주가 형부 애주가가 캔맥주 마실 수 있는 데까지는 마신다니깐 장면 연상 됐나요 애주가 형부가 애주가니까 캔맥주 마실 수 있는 데까지는 마신다고요 뭐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as is can as 플러스 형용사 부사 플러스 as 플러스 주어 캔은요 as is can 뭐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as as can as is can 뭐가 떠올려져 as is can as 가 형부 as is can 아 애주가 아닌 건 캔맥주 마실 수 있는 데까지는 마신다니깐 as is can as is can as is can 뭐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였습니다 as is can as is can as is can as is can